멸망해버린 망황성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새끼는 용사란 놈이 자기 손으로 조져버린 망황군에 들어가겠다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약 1년 전 마왕 에키드나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인간계를 침략해왔는데요 상황에 의해 망황군 토벌을 명령받은 용사는 곧바로 망황군과 간부들을 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마왕 에키드나의 뚝배기를 조질 수 있었는데요 망황군 토벌을 단시간에 이뤄낸 그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에 도움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에게 공포라는 감정을 안겨주었고 이윽고 인간은 다음 망황은 그가 될지도 모른다며 그를 나라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왕명에 의해 자신이 구해준 이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날씨가 없었는데요 날씨가 없었죠 날씨가 없었죠 날씨가 없었죠 날씨가 없었죠 그렇게 그는 자신을 의심한 망황군 사천왕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죠 도 의심한 왕으로 ת olduğ 날씨가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각iert 그렇게 그는 자신이 조져버린 망왕성에서 사천왕 보자라는 직책을 받으며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망왕군에 지원한 동기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레오는 곧바로 직장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사천왕 보자였던 그는 참모의 침실이 근무지였나 보네요 사천왕 보자였던 사천왕 보자였던 뭐 아무튼 레오는 그녀가 많은 일에 허덕이며 수면보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녀가 할 일을 줄여주는 것을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며 그녀가 하고 있던 일들 중 간단하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을 해소해주려고 했었죠 그리고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했던 레오는 30분만에 지무실로 돌아왔는데요 레오는 몇시간이 지나도 놀기만 했었고 빡친 그녀는 결국 폭발해버렸죠 그런 그때 지문실에 한 소녀가 찾아오는데요 레오는 망군 간부밖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간단한 도구들을 이용해 부하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고 인수인계라는 개념을 그녀에게 박아주었죠 그리고 부하들이 자신들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죠 그리고 자신이 그저 앉아서 밥벌레처럼 식량만 축내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내가 그저 앉아주었고 앞으로는 당신의 일을 봐서 알게 된다 내가 몇 가지가 불가능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점이 있었고 내가 다시 보았을 한다고 했었고 참고로 뭐지? 왕将군シティーナ様 죄송합니다 당신을誤解하고 있습니다 오이! 야, 그럼 내가 다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서큐버스 정보 완료 그리고 멍청했던 부하들의 교육과 여러 일들을 무사히 마친 레오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마왕 에키드나가 그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는 정체를 들키지 않고 한 달에 한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치며 마왕군에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키드나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레오는 자신들을 배신한 인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현타가 세게 온 용사의 이야기 용사 그만둡니다였습니다